몽상이랑 다운 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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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를 정해볼 거예요 매일까? 빌드 누르셰? 야 옷 똑바로 입어라 얘들아 뭐야? 와 진짜 레전드인데? 니키야 여기 봐 난 천사니까 와 나이스 좋아 나이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 두 개 뭐야 두 개다 어 이러면 어떻게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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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꼬 하면 돼 이거 엉꼬 이거 엉꼬 그래 이거지 이거지 야 이거 좀 크다 이 판 크다 이 판 크다 이 판 크다 이 판 크다 가자 나도 집중한다 나 나한테까지 지켜봤어 그냥 한 번 섞자 오케이 이거 반 크다 반 크다 이거 진짜 커요 이거 이거 먹으면 잠깐만요 이거 먹으면 잠깐만요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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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후 팔 반도 안 받으셨어요 오케이 이제 지면 안 돼요 여기서 뭐야 다 잘한다 오케이 나 이번엔 막판인데? 자 이번에 끝났시다 여러분 갈게요 여기서 안 끝내면 돼. 형, 뭐야. 모두가 손이야. 리리키 집중해, 리리키 집중해. 맨날 야구 게임한 보람이 있어야지. 너 커요가 더 큰 거.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아, 이 판 크다. 오, 나 끝났는데? 이거 계속 할 수 있어. 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야, 블루베리 4개 기억해야 돼. 블루베리 4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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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유? 우유! Yeah! Let's go! 와 근데 저 면 경기다 진짜 안 돼! 형 어떻게 치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저희 집이 없는데요? 네 집이 없어 우리 왜 이렇게 부자야 근데? 형 몇 개인지 세우자 지금 보니까 아 그냥 감자 칩이나 좀 주세요 밥이나 먹게 저 먼저 갈게요 아 아 하 생각 외교라 40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같아 아 아 아싸 안녕하세요 제이 형은 40개 있는 데로 갔겠죠?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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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팀이 들어왔으면 나이스 오히려 뭐 생각보다 여기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올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부족도 저 갈까요? 저 갈게요 저 갈게요 아 같은 방에 들어갈 수도 있을까 봐 상의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여기에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20개 저 혼자 가지는 거잖아 그쵸?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올 일은 없겠지 아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진짜 40? 40? 40? 그럼 20가야지 앞으로 더 들어오면은 우리가 10개씩 가질 수 있는 건데 더 줄어드는 거지 음 아 그런 거구나 저 그런 건지도 모르고 왔는데 그래서 원래 나 소마검자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일단 물건도 갔어 나이스 난 좀 안정적이게 선택했는데 근데 40을 많이 안 갈 수도 있겠다 내가 봤을 때 무난하게 20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많네 40개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야 오히려 안 보여 내가 벌써 심리적으로 아 심리전이에요? 그쵸 40군이 많은 게 좋지 많은 게 나면 좋겠지 뭐 두 번aidinde 왜 다시 나가기 있어요? 어 가끔 진짜 망했네 다 40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혼자 계 sens 하지마! 오케이 다 똑같은 때 갔어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오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는 뭐죠? 아니에요 저 문을 안 씹고 안 돼! 왜 들어가 여기! 빨리 나가 한 번 이거 가봐도 돼? 한 번 가봐 아니에요 와 40에 3명 있었어요 여기가 나 5개씩이야 40은 열 몇 개씩 하죠? 8개 괜찮아요 어차피 같은 팀이에요 40 40 나누기 3을 하면은 13.3333333333 일단 13개씩 가져요 이거 한 개는 가위바위보 합시다 야 가위바위보 올인으로 가위바위보를 해? 두 판 먼저 이기는 거 와 진짜 잠깐만 이거 좀 잘 찍어주세요 이거 방송한다 내가 정확하게 예수 나 진짜 이 올리냈다 안 내면 진 거 바이바위보 어 나이스! 일등 아니야 아니야 너 한 판 일단 1순 아직 한 번 안 도망갔지 안내 안내 안내면 친 거 가위바위뿡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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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면 친 거 가위바위뿡 안내면 친 거 가위바위뿡 나이스! 이렇게 근데 다 같이 가는구나 와 나이스 나이스 우와 루미큐브다 와 루미큐브? 루미큐브가 제일 좋았는데 나이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오케이, 선후부터 가! 없어? 네. 우와! 대박! 오~! 조커다, 조커! 조커 뽑았어? 좋네! 조커 뽑았다! 우리 뽑았어 일단 이거 먼저 놓고 먼저 놓는 게 좋은 거야? 먼저 등록해야 상대편 거 붙일 수 있는 거죠? 되게 간단한데? 사자요? 하나? 오케이, 내뱉시다 오케이 같은 색이서 안 좋아? 그렇지 내가 주도할게 이제 똥카드 나와봐, 똥카드 이게 구조 지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솔직히 이렇게는 안 돼요, 재경? 이렇게는 안 돼요, 재경?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아, 이게 색깔이 똑같아 아, 오케이 가져올게, 너 가져왔지? 네 그거 재밌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아, 이거 안 나온 애가 그거 재밌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안 나온 애가 패가 안 나오네 근데 같은 색깔 한번 붙이시고 같은 색? 아이, 그것도 있고 아, 이거는 근데 나중에 하자 아, 이거는 근데 나중에 하자 아, 이거는 근데 나중에 하자, 어차피 다 됐죠, 거기?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 안 돼? 안 돼? 근데 이거 한 번에 저희 끝낼 수 있어요 우리도 그거 가져와야 되겠네 아, 이제 이해 됐다 아, 근데 이거 게임 되게 오래 걸려 이해 됐어, 이해 됐어 진짜 오래 걸려 아, 이거 진짜 안 좋다 제가 뽑을게요, 다음 오케이, 나 손, 그 운이 안 좋아 아, 금선화 됐어요? 끊는 걸로 하자 가져와 보시기 위해 좋아 아, 이거 재밌는데요? 아, 이제 알겠다, 이제 아, 이제 알겠다, 이제 너무 좋아해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안 좋은 시추에이션이 어, 같은 색깔 나오면 진짜 어, 같은 색깔 나오면 진짜 잠깐만, 이러면, 봐봐 저 검은색 9랑 이렇게 한 테요 만들고 10이랑 이거랑 저 파란색 10 이렇게 10 가져갔어요, 거기? 가져갔어요, 거기? 오케이,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했었구나 뭐였지? 룰, 훌라? 훌라? 아, 맞아 훌라랑 살짝 비슷한데 비슷한데? 이렇게 이렇게 웨이 그리고 12점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좋아 많이 냈다 좋아, 좋아 많이 냈다 오케이, 많이 냈다 우와, 재밌는데? 와, 상대 다 잘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생각 좀 할게요 예 같은, 같은 숫자 3개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때? 저거 일단 이거 이거 먼저 놓을게요 그거 놓을 수 있어? 네 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놓고 11도 그럼 붙일 수 있어? 오케이 네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일단 잠깐만 저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 8이 있나? 8 없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그냥 3개 아니어서 어머, 더 키우면 오케이 오케이 저희도 뽑을게요 잠깐만, 잠깐만 자, 생각하고 아, 이거는 아, 뽑아야 돼 손이 안 보인다 솔직히 다 바꾸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안 된다 이러면 다시 원석 뽑기하기 힘들어 저, 저걸로 너무 좋다 가져오면 되겠다 너무 좋다 조커, 낸다, 낸다 조커 옆에 가지고 조커 옆에 있는 거 어 일단 좋아요, 일단 좋아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조커는 못 빼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뽑아야 될 거 같아 어, 다 뽑자 너무 그러면 많이 뽑으면 아니, 많이 뽑으면 진짜 좋아요 이게 큰 그림을 해야 돼 큰 거 큰 그림을 봐야 돼 이건 판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게 잠깐만 오케이, 좋았어 오래 걸리겠다 어, 괜찮아 좋아 아, 이러고 판 커지면 이거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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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가 나오면 좋은 거잖아 하, 13 하, 13? 하, 13?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데 변수인데? 진짜 변수인데? 최악의 가볍인데? 이거 없다 생각하고 해야 돼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아, 여기서 봐야겠다 어?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세 개만 만든다 잠깐만요 얘를 그냥 놔버리자 빨간색 9 빨간색 9 엄마, 난 최고야 오, 저게 뭐 있어요? 좋아요 8, 5, 8? 8, 5, 8? 8, 9, 8? 8, 9, 8 어, 잠깐만 8 하나 아, 8 하나 한 번 뽑아보자, 우리 일단 한 번 뽑아보자, 우리 일단 일단 6 어? 많이 넣을 수 있다 뽑지 말까요? 어, 뽑지 마 오케이 가능해? 일단 9 7, 8 7, 8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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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바꿔 일단은 아, 저렇게? 거기서 이렇게, 발 하나 뽑아보자 아, 잠깐만, 6 할 수 있긴 한데 잠깐만, 잠깐만 어? 하나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오케이, 좋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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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하면 될까요? 아, 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 잠깐만 이거 그냥 붙여버릴게요 아, 그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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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케이, 저러면 좋아 우리가 쉽게 말아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이거 할 수 있어 아, 나 팔 붙였어 아, 잠깐 아, 잠깐 죽입니다 오, 이거 해서 오, 오 오, 오 우리 패스 응,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끝 뭐, 사이다인데 좀 정리가 잘 되는데 팔 때울 수 있나? 지금 답이 없다 아, 사 아, 사 검정팔 오는 대사점? 너무 네 핸드폰이면 한 화면 볼 수 있는데 너무 이거 삼사 붙이고 음, 이렇게 아, 좋은 색이야 아, 좋은 색일 수 있구나 검정색 나중에 보면 되면은 수가 많아지겠네 아,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아,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예민합니다 큰일 나요, 진짜 경기에서 이러면 진짜 큰일 나 근데 일단 끝 없지 끝 뭐야, 뭐야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이스 이건 나이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찾았어 아, 그거 없어요? 아, 이거 잠깐만 이러다가 잠깐, 한 번에 드는 것 같아 아 아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냉정해, 냉정해 끝인가요? 아 10, 12였나? 아, 12 아, 12 빨간색 12였나? 없다 없자 오케이, 오케이 철해 보여, 자기가 그거 어떻소? 10, 12 근데 끝났나, 쟤? 끝난 것 같은데? 아, 우리 잘하면 끝났어 안 끝났어요? 하고 그렇지 어, 2가 저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 좋아 이렇게 네 네 아, 오케이, 일단 이거 바로 써야 되죠? 잠깐만 저거 위에 검정색 어떻게 못 건드리냐? 아,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이거 다 뽑을까?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저거 3 쓰고 다 뽑을 수 있거든? 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거, 일단 이거 쓰고 이거 4개 뺄까요? 3번? 오케이 오, 예스 끝나네 가만 가자, 가자, 가자 아, 없어 오케이, 검은색 끝났나?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한 10이 없어 어? 와, 이거 너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저거를 갖다 붙일 게 있잖아 잠시만 봐봐 네? 형, 그거 갖고 와봐요 4랑 5 그렇지 네, 이거 여기다 놓고 최대가 13이에요, 진짜 응 아,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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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괴상이 왔다 끝났어요? 됐어, 됐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너 그냥 홍보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형 형, 저희 고지가 앞에 보여요, 지금 응 야, 너 그냥 홍보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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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에 뜯는 거 맞을까? 이거 한 번에 뜯는 거 맞을까? 오 오 오 오 아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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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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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 파란색 저 9 맞고 다 이은 다음에 13만 붙이면 돼요 일단, 일단 그러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 저 발, 저기 끝에서 태우고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 붙여요 키운 다음에 13, 저기 13 13 빨간색 빨간색 1, 2, 8, 2, 8 13 13 와, 이렇게까지 3 3 3 3 3 4 4 4 아, 이렇게 와, 이거 되게 잘하네 오늘 조기 팀이 너무 이게 좀 잘했다 저거 좋았다 아, 이거 재밌는데, 루미2 와, 이렇게 크게 하니까 재밌다 아, 이거 진짜 재밌다 루이 한눈에 잘 보여줬다 1, 2, 3 오늘은 될 날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 너무 아깝다 4명이서 역할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사과 사과? 네 4명이니까 오 3인 면살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화동아리 그래서 화동아리지 제가 센터 드릴 테니까 맞추면 베네피트 정도 드릴게요 어, 네네 되게 힌트 좀 이상해졌을 것 같은데 뭐예요? 동물? 악 악 동물 악 악은 무슨 지지? 야, 이거 일본어로 쓰는 거 뭐야? 이타타 이타 아니야? 이타타 베스노트 근데 판넬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진짜 알아보기 쉽게 해놨는데 근데 우리는 못 알아보기 하려고 일부러 한자로 쓴 게 아니라 사자성어라 한자로 쓴 거야 근데 니키가 한자로 모르는 건데 변수예요 변수예요 너무 큰 변수예요 자, 그거 한번 봐야겠다, 그럼 나 사자성어 모르겠어 근데 한자를 너무 못 썼어 그게 포인트예요 3, 일단 3은 맞잖아 3 일본 그거 알잖아, 이거 삼자 아, 삼자 삼자되면? 삼자되면? 아니, 이게 형, 이거 뜻만 알려주면 안 돼? 이타타 이키마스 이타타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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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사과랑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데스노트 이거 죽은 거잖아 어? 백성공주네? 백성공주네? 사과 독사과 백성공주네?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 동아리니까 그래도 동아? 동아? 동아의 핵심이 동아가 있는 동아리는 아닐 것 같아 동아 동아책 자, 발표합시다 형, 우리 이게 힌트였어 분위기를 잘 생각해봐 사자성어에요? 사자성어에요? 사자성어에요 사모오빠 아니에요? 저희 그럼 둘 팀 다 못 맞춘 걸로 되는 거죠? 못 맞출 거 같긴 한데 못 맞출 거 같긴 한데 맞추세요 일본어로 뭔가 사과, 이따다키마 그런데 죽었어요 사실 백성공주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너무 근데 깊게 생각했다 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만화책 읽는 동아리 오, 맞아요 오! 아니,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의 과 이름은 사과예요 사과 사과 아, 사과야? 사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북 되게 이거 딥한 과예요 그리고 사과의 뜻은 말 그대로 사과입니다 어포부사이 네, 사리지 그리고 데스노트에 사과가 나와서 사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따다키마스, 여러분 사과 잘 먹는다고 아... 근데 좀 논리가 좋은 거 같아 논리가 좋은 거 같아 감사합니다 역시 성훈 역시 논리를 알아 일단은 우리보다 난 게 답을 써놨네 야, 우리는 우리 답 써놓은 거야 뭔데요? 아, 여기 설마 정답이 적혀있는 거네 맞아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이거는 가산점 드릴게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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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면살? 뭐였지? 뭐였지? 나도 기억이 안 나 아, 3인면살 3인면살 너도 모르지 그래서 무슨 뜻인지 세 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저희는 사자성어가 뭔지 뭐 사자? 잠깐만, 그래서 과 이름이 뭐예요? 화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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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활을 참는 근데 동물이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못 참으면 동물이 되잖아 화를 참기 위해서 세 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틴트 하나만 봤어요 악은 뭐예요? 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악이? 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악, 악마가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화를 참는 동아리 네 그러면은 각자 뭘 담당하고 있어요? 서훈이 화를 내는 입장을 담당하고 있고 얘는 말려주는 입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인은 뭐 하는 사람? 저 화내는 사람 아, 너 화내는 사람 아, 너 화내는 사람 회장이요, 회장 서훈이도 화내는 사람 서훈이도 화내는 사람 서훈이도 화내는 사람 네, 밸런스 있는 밸런스 있어요 여기는 누가 사과를 해요? 네? 누가 사과를 해요? 제가 그 역할이에요 오 이제 희승이 형이 번역 아, 약간 분석하는 역할 전 세계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번역 우리는 잘못 저지르기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여기는 이미 잘못 저지른 후에 이제 아, 그렇네 역시 한 팀이다 저희 형 네, 저희 사과팀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팀 우승 저속입니다 축하해요 아, 저속 하나 아, 저속 하나 아,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 진정하세요 아, 진짜 오케이 진짜 황금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 29? 24K 금이에요? 무슨 금이에요? 24K? 런닝맨이에요? 이거 맞아? 진짜 금이다 진짜 금 진짜 금 맞아요 금 맞아요? 오케이, 뒤로 갑시다 금 맞아요? 오케이, 뒤로 갑시다 네, 재밌어요 네 자, 이거 무조건 내보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무조건 내보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세 번까지만 참아주시고 내보내세요 불량 생긴다 형, My Precious 그거 키 한 번만 해줘요 골든키 My Precious 한 번만 해줘요 오 뭐야 누가 한번 깨물어주면 안 돼요? 어? 황금이가 한번 깨물어주면 안 돼요? 어? 한번 깨물어볼까요? 많이 와, 근데 지금 진짜 금이야 가공이 너무 심하게 났어 너무 심하게 났어 너무 심하게 났어 오 마이 갓 오셨는데요? 저도 한 입만, 저도 한 입만 저도 한 입만 야, 그래서 올림픽 촬영하면서 이렇게 먹잖아 오늘 그래서 미니게임도 해봤고요 그쵸 그럼 지금까지 안녕히 계셨습니다 안녕 안녕 와, 각자 방향이 있네 뭐지? 불안한데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아, 진짜 맛있다 너무 편해 와, 대박이다 이런 촬영해도 되나? 너무 이상한데, 이거? 아, 잠깐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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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이 없이 아, 너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